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해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돼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된다면 더블티아의 유가선물은 하락을 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도 하락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고물가가 잡히게 된다니 주가의 상승은 쭉쭉쭉 올라갈 예정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세를 취하면서 증시의 분위기는 상승세로 전환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러시아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강력강 경제 제재에도 사상 최대 흑자를 이뤄낸 러시아 경제 역설인데요. 에너지 수출이 하루에 10억 달러고 수입이 44%가 줄었지만 유가 급등으로 인한 흑자 규모가 더 늘어났습니다. WTI 선물 보시면 10년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최대 WTI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5월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 첫 4개월 동안 약 120조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달러로 958억 달러네요. 2021년 첫 4개월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여졌고요. 1914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 연말까지 최대 2400억 달러로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규모로 러시아의 흑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오히려 잘 나가는 러시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루빨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돼서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